다시? 아니야 왜? 다시 아빠 안 찍었어 왜 해 부위 한번 하고 화이팅 이거 왜 안보여요 어? 앞에 보고해 응 잘했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리와 손이 안 오는 거 예스 오 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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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근거진 느낌 가슴 서른 마음 이렇게라도 멍하게 바라만 봐 어제와 똑같이 널 바래다 주면 돌아서 난 네 모습에 몇 번이고 홀리네 자꾸만 뒤에서 봐 널 바라만 봐 계속 다 나 너의 뒤에 서면 난 용기 있는 멋진 남자 같이 눈앞에서만 봐 적어보지도 못했던 동안 이제 걱정 말고 그냥 황 너의 뒤에 서서 망설여 난 계속 이대로 아닐까 말까 아닐까 말까 널 오늘은 만드시고 따뜻한 가슴에 난 너를 아닐까 말까 꼬집아 한 명 보여주세요 이건 안되겠다 너의 밑에서 응 뭐라고? 이건 잘못해서 안되겠다고 알지 않다고 하던데 넌 너 어디서 봐도 널 원하긴 한 거 안될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트의 생각은 다 미치게 된 듯이 어느새 좀 어디 가버릴 그대 난 왜 뭘 향기나요 이런 나의 모습 지칠만 하진 않을까 널 위한 거라고 한 명이라도 할까 손잡을 때처럼 그냥 물어볼까 오늘도 수없이 내 머리가 복잡해 자꾸만 날 보며 밖은 미소를 띄고 만드는 준비한 말도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 오늘도 이렇게 너를 뒤에서 받아보면 또 난 생각 말고 그냥 황 너의 뒤에 서서 망설여 난 계속 이대로 아닐까 말까 아닐까 말까 널 오늘은 반드시 또 이 따뜻한 가슴에 난 너를 아닐까 말까 아닐까 말까 널 망설여줘 이런 놈이라는 나부 참행이야 당신 같은 일과 함께 하니깐 언제나 함께 하신 없겠지만 지금 이 생각은 행복한 내가 요마렙기 스타들들은 많잖아 그중에서 좀 특별한 고마뱅이 나 안 되겠지만 그럼 내 생각만 끝까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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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는